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분정기 판변TV의 반규모영상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판례원고 가사 소치와 부동의와 재산분할 신청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무12218결판정입니다. 유원 및 위자료고요. 원고가 부인이 이혼 청구를 했고 상고했죠. 피고 남편이고요. 내용이 파기환송됐는데 아마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와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 번호를 출산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1년이 지나서 부인이 2019년 12월 5일날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채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세트입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이게 한 5개 정도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청구는 다 개별적인 청구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주문할 때도 그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일부만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고는 2022년 5월 3일날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부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어? 소를 취하를 했는데 부동의서를 제출하니까 다시 소송으로 돌아오는 거죠. 1심 법안은 2022년 7월 5일날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기각하고 양육사항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결정을 각 선고합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5일날 패소 부분을 다투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2일날 항소 취지 정정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당초의 청구 취지대로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원심은 2023년 4월 29일날 재산분할 부부는 소취하를 했고 부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이미 소송이 종료됐다. 따라서 소취하로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대법원에 상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를 이었습니다. 이혼 관련 부속 청구까지 모두 취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부동의한 경우에 비송 사건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냐면 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 비송 사건이다. 비송 사건이라는 거죠. 당사자가 취하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는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비송 사건이라는 것은 한쪽이 주장하고 그 사람의 주장이 맞냐 안 맞냐 이걸로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상대방과 대해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비송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사건은 비송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비송 사건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그냥 절차는 끝나버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한 후에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재산분할 부분을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취하의 효력을 강과하고 재산분할을 명하는 하반기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시 이걸 판단하는 게 맞았는데 안 하고 소취하 종료 선언하고 항소기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분할 심판 다시 하라고 파괴한 겁니다. 이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은 한 세트처럼 재개가 됩니다. 모두 청구를 취하했지만 상대방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재산분할은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절차 종료되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변호인 이러한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비송사건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인은 이러한 절차와 의미, 효력을 반드시 숙지해가지고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불축의 손해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판례는 변호인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판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모두 소취하였다가 상대방이 부동의한 경우에 재산분할 신청은 반드시 다시 해야 된다.